안녕하세요. 길선생영어학원의 김세진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오는 학생들은 신규생들이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당연히 이전에 영어학원을 다녔던 친구들 혹은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영어의 아주 기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명사, 형용사, 부사 등과 같은 이런 품사와 그 이후에 어떤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영어의 문장의 기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달달달달 암기를 한 친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 그리고 정확한 암기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어떤 투구정사의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런 문법적인 설명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니와 그렇다면 문제를 당연히 풀 수도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길령화 학원에 딱 들어오게 된 첫 시작부터 당연히 우리가 알았어야 할 그리고 앞으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집에서 수강을 해올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찍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을 때 책상 앞에 프린트물과 이제 펜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모든 어떤 써주는 필기들을 여러분들은 그 종이에다가 꼼꼼하게 적고 꼼꼼하게 암기를 해서 그 다음 주 다음 수업 시간에 그 필기와 함께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품사란 무엇일까? 우리 품사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품사란 무엇일까? 자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팔품사라고 하는 여덟 가지의 품사가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할 이 일곱 가지를 제외하고 이 감탄사는 이 수업에서 설명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부터 대명사까지 기본적인 암기 사항들 그리고 정확한 이해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꼼꼼하게 들어오기를 선생님이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품사 부분부터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품사란 무엇이냐? 영어에는 우리가 집에 가면 안방이 있고 내 방이 있고 동생 방, 언니 방 혹은 언니랑 나랑 같이 자는 방 이런 식으로 방이 각각에 나눠져 있고 그 방에 들어가는 주인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명사부터 대명사까지 품사는 영어의 문장에서 분명히 하는 역할도 정해져 있고 각각의 그 역할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품사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이 품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구성요소 혹은 멤버라고 얘기를 할게요. 멤버. 어떤 방에 들어가는 멤버들. 이해 갔어? 그냥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 그냥 무슨 방에 들어가는 멤버들인가 보구나 또는 구성요소들인가 보구나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명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넘겨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명사가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사전적으로 주구장창 설명이 복잡하게 써있는 걸 정말 싫어해. 최대한 간결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고 싶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는 명사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명사란 딱 떨어지는 말. 뭐라고요? 명사란 딱 떨어지는 말.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명사라는 것 즉 딱 떨어지는 말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예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선생님 지금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물들도 있고 여러분 방에서 지금 보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을 거야. 그 온갖 것들이 전부 다 명사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의자. 딱 떨어지죠? 책상. 딱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뭐 모니터. 혹은 핸드폰. 그리고 심지어 사람 이름도 붙일 수 있어. 선생님 이름은 김세진이니까 김세진도 명사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뭐 강아지 이름 해피 같은 이런 딱 떨어지는 말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를 더 정리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예시에다가 적었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것까지 적어둡시다. 앞으로 우리가 더 앞선 문법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무어무엇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도 명사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무어무엇 하는지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도 명사로 취급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암기라도 해놓으세요. 알겠어? 눈에 보이는 사물들 뿐만 아니라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무어무엇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명사. 무어무엇 하는지라고 해석이 되는 것도 명사.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명사라는 애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 즉 우리 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방이 있는데 이 명사라는 구성요소, 명사라는 멤버가 들어가는 방은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S라고 표현을 하고 주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무슨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둘게요. 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다 이제 적어놨어. 주어라는 애는 분명히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영어에서 주어란 문장의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있어야 되고 이런 특징들을 갖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이 설명이나 개념은 다음 강의에서 혹은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암기할 사항은 주어라고 하면 무엇뭇 은, 는, 이, 가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을 주어라고 합니다. 알겠어? 은, 는, 이가 나는 너를 사랑해 해서 나는, 나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겠죠. 즉, 주어라고 하는 건 그 영어 문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는 주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또 어디가 있냐? 선생님이 아까 주어를 썼는데 그 옆에다 다시 적어봅시다.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라는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자리? 목적어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씨라고 표현하는 보, 씨라고 하는 자, 씨라고 하는 보, 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 어 자리, 그 다음에 전치사의 뒤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한 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 어 자리, 전치사의 뒤까지. 이해 갔죠? 일단 이해는 하지 말고 암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설명했던 이 목적어라는 애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 목적어를 ~~을 ~~을 이라고 해석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시문장을 하나 적어볼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을 때 얘를 해석을 하면 나는 사랑한 다, 너, 를 이라고 하죠. 는이 붙었으니까 이 I는 바로 주어가 될 거고요. 을, 을이 붙었으니까 이 U가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 주어라는 자리에 들어간 I는 곧 품사가 뭐인 거야? 명사인 거고요. 목적어라는 방에 들어간 이 U도 마찬가지로 품사는 명사가 되겠죠.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항상 신경 쓰면서 꼭 여기 길령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되더라도 항상 영어 공부를 할 때 유념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단어를 외울 때 뜻만 외우지 말고 정확한 품사까지를 확실하게 외워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명사 다음에 할 내용은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고 하면 이 형용사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실제 예시로 쓰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면서 아, 이런 걸 형용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 영어의 대부분의 용어들은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들이라서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은 이상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뜻까지, 의미까지 정확히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 이런 걸 형용사라고 하는구나 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사는요, 일단 우리가 역할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합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명사라는 애를 수식을 하고요. 두 번째, 얘 역시도 어떤 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방에 들어가냐면, 보어라는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장을 한번 펴봤을 때 명사도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고 형용사도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보어라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는 총 몇 명? 두 명. 누구랑 누구? 명사와 형용사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예시를 하나만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자, 강아지는 강아지야. 우리 강아지는 품사가 뭐죠? 얘는 명사예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그러면 그 앞에다가 귀여운 강아지를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 귀여운이라는 단어가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어떤 걸 우리가 형용사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그래서 종류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멋진, 잘생긴, 예쁜, 힘든, 졸리는, 아름다운, 화창한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형용사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생들이 단어장에서 해피라는 단어를 외울 때 그냥 행복, 행복하다 라는 식으로 어떤 의미만 기억해서 뜻만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피는 정확히 형용사고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행복 아닙니다. 행복하다도 아니에요. 행복하니 맞아요. 행복한.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해석 방법을 따로 정리를 해놨어. 형용사라는 애의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하냐? 적으세요. 뭐뭐 한 또는 뭐뭐뭐 는 또는 끝에가 뭐뭐뭐리음 받침으로 끝나는 것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무엇무엇의 라고 해석이 되는 것 역시도 형용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옷은 옷이야.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거 보이죠? 옷이야. 근데 누구 옷이야? 나의 옷이야. 그러면 여기다 적어볼까? 나의 옷. 자, 그러면 여기서 옷은 품사가 뭐겠어요? 그치? 옷은 명사예요. 그럼 이 명사를 앞에서 나의 라는 애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나의 뭐뭐 의 라고 끝났죠? 뭐뭐 의 라고 끝난 이 나의 부분이 바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자리를 선생님이 보호 역할이라고 적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적자면 들어가는 자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밑에 구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 설명을 할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구 혹은 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구라는 건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이 모인 덩어리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몇 단어 이상? 두 단어 이상이 모인 덩어리를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예시를 선생님이 써놓은 걸 한 번 같이 봐봅시다. 강아지였어. 명사였어. 그 앞에 귀여운 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귀여운과 강아지를 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귀여운 강아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될까요? 그치? 묶어서 봐야 돼.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가 같이 합쳐진 이 덩어리는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야. 그러면 단어가 몇 개가 합쳐진 거지? 그치? 두 단어가 합쳐진 거지. 두 단어 이상이 모인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한다. 그러면 귀여운 강아지도 통째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구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 귀여운 강아지가 구인데 여기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애는 귀여운이에요? 강아지예요. 강아지지. 그러니까 강아지는 품사가 뭐였어? 명사.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요. 뭐가 되는 거야?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밑에 나의 옷도 마찬가지야. 형용사, 명사 두 단어가 합쳐졌네. 구네. 근데 이 구가 주인공이 누구지? 그치? 명사인 옷이 주인공이죠. 그럼 이 구도 통째로 묶어서 무슨 구가 되는 거야? 주인공을 따라서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지?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까지 하면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배웠고요. 이 형용사랑 명사가 같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명사 구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지금 짚었습니다. 형용사의 해석 방법 역시도 꼭 반드시 외워가지고 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이제 동사를 보려고 할 거예요. 동사란 무엇이냐? 동사는 이 동이 한자로 움직일 동이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움직일 동, 즉 동사라는 건 움직임과 관련된 단어를 우리는 동사라고 해요. 이해 갔지? 움직임과 관련된 단어를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움직임과 관련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뛰는 거, 뛰다, 걷다, 공부하다, 자다, 먹다, 마시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동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동사라고 부른다. 됐어? 자, 그러면 이 동사의 종류를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동사의 종류를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크게 자동사, 타동사로 나뉩니다. 뭐라고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들아 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라고 외운 친구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야. 그리고 달달달달 외우기는 했어. 근데 선생님이 굳이 자동사와 타동사 이렇게 부류를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겠지만 비동사는 자동사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비동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동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치, 자동사가 더 큰 개념이야. 그리고 그 안에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눈 거야. 알겠어? 선생님, 그러면 조동사는 동사가 아닌가요? 나는 굳이 포함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물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서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동사로 봐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굳이 조동사만 놓고 보자면 이 조동사 혼자만으로는 동사의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치? 이 조동사의 조자는 도울조예요. 누구를 도와준대? 동사를 도와준대. 동사를 도와주는 애인 거지 동사의 역할을 하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조동사를 굳이 동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해갔어?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자동사, 타동사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일단 자동사는요 선생님이 쓸 때 vi라고 표시를 하고요 타동사는 vt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붙어 있어야 해요. 반대로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치?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해갔어? 이 차이야.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됐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동사를 단어를 외울 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다 구분하면서 외워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외워야 할 동사들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뭘 요구를 하고 뭘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항상 동사의 뜻 앞에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을 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해. 자, 무엇무엇을을 붙여봅시다. 무엇무엇을 먹다. 말 돼요? 안 돼요? 어? 말 되네. 무엇무엇을 먹다가 말이 된다는 건 을률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먹다 앞에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다. 마시다. 무엇무엇을 마시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지. 그러니까 을률이 붙었을 때도 말이 된다라는 건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건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인 거지. 이해 갔어? 그러면 선생님이 안 그런 동사들 또 있어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어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무엇무엇을 일어나다. 무엇무엇을 발생하다. 말이 돼, 안 돼? 어, 이상해. 이렇게 을률이 붙었을 때 말이 안 되는 바로 이 어컬이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붙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무슨 동사에 들어가요? 자동사에 들어갑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해석 방법 을 선생님이 저기다 적어놨지? 해석 방법은요. 무엇무엇 하다 무엇무엇이다 혹은 무엇무엇 다라고 해석만 하면 돼요. 동사는 무조건 해석이 다로 끝납니다.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들어가는 자리 이거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술어라는 자리에 동사라는 품사가 들어가는 거야. 자, 다시 술어라는 자리에 동사라는 품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는 동사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동사 다음에 부사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부사라는 건 다 들어봤을 거야. 부사 일단 이 부사는 영어에서 어...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고요. 이따가 특징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지만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음... 여기 밑에다 정리를 해보자, 얘들아. 특징. 부사의 특징. 일단 첫 번째 위치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치의 제한이 없어요. 두 번째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한 문장의 부사가 100개, 200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얼마든지요. 선생님, 그러면 원래는 문장의 제일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주어 앞에 부사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요. 이해갔어? 이렇게 부사는 막무가내야. 얘가 왕이야. 위치의 제한도 없고 개수의 제한도 없어.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를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주어랑 동사 사이에서도 문제가 안 되고요. 주어랑 목적어랑 동사 사이에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하고 어디까지가 주어지 어디까지가 목적어지 이런 거를 끊는 연습을 해야 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애가 바로 이 부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구조를 파악하고 영어의 형식을 파악하는 연습을 할 때 이 부사들을 걸러내라고 요구를 해요. 즉 걸러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사는 곧 쓰레기라고 선생님은 정리를 합니다. 영어에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반드시 어떤 알아야 될 내용들도 부사들 이 안에 포함은 있겠지 됐겠지 근데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 부사라는 건 곧 뭐야? 쓰레기야.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알겠어? 그래서 부사는 곧 뭐다? 쓰레기다. 자 어찌 됐든 근데 이 부사가 하는 역할은 알아야겠죠. 첫 번째 동사수식 우리 공부한 친구들은 다 할 거예요. 두 번째 형용사수식 세 번째 다른 부사수식 네 번째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네 가지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이거에 대한 실제 예시나 이런 것들은 학원에 왔을 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문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석 방법이라고 적어놨어. 선생님 부사에도 해석 방법이 있나요? 부사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고요. 진짜 온갖 것들이 부사로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의 생긴 모양은 익히 알고 있을 거야. 끝에가 보통 뭘로 끝나요? LY라는 모양으로 끝나요. 오케이? 스펠링이 LY로 끝나는 것들을 보통 부사의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단 LY가 붙는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와야 되고 형용사 뒤에 LY가 붙는 경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LY가 붙은데도 부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비교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죠. 비교 뭐가 있냐면 명사에 LY가 붙게 되면 뭐가 돼? 이때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해 갔어? 선생님 예시가 있을까요? 있죠? 우리 friend friend의 뜻이 뭐야? 친구지 친구는 뜻이 품사가 뭐죠? 명사예요.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뭐가 되죠? friendly가 되죠. friendly는 뜻이 뭘까요? 친 친 근 한 입니다. 어? 끝에가 뭘로 끝났지? 한 니은으로 끝났지. 그러면 어떤 품사라고 했죠? 형용사라고 했죠? friendly는 형용사예요. 오케이? 자 근데 어 뭐가 있을까? 음 카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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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인드는 뜻이 뭐죠? 친절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부사가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카인드를 읽는 뜻이 뭐야? 친근 하 게 라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방법을 정리를 하자면 뭐뭐 하 게 또는 뭐뭐 게 또는 뭐뭇 히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멋지게 친근하게 공부를 열심히 히 이런 식으로 이해갔어? 여기까지 부사의 정리를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 혹시나 지금 여기 딱 이 부사까지 한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 내용들은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일 거야. 그런데 이 내용들이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이 내용들을 물어봤을 때 100%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 나는 그 정도의 거만을 떨어도 인정.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내용들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조차도 두세 개씩 네다섯 개씩 틀린다. 그거는 완벽하게 아는 거야? 아니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은 잠시 접어두고요. 아는 내용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르는 내용은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무조건 끝내고 넘어가야지 라고 겸손하게 공부를 하고 이 강의를 수강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부사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전치사예요. 자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전치사는요 이게 한자로 앞전자라고 해서 앞에 있다는 거고요. 치자는요 위치의 치예요.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품사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전치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선생님 그러면 뭐 앞에 붙는 거예요? 얘는 명사 앞에 오는 애입니다.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예요. 선생님 그러면 명사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요. 전치사를 쓰고 싶다면 쓰고 싶다면 그때 이 쓰는 위치가 꼭 명사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달리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치 명사가 있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뒤에 반드시 반드시 밑줄 쫙쫙 별표까지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한다. 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 선생님 뭘 보고 전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고양이 이것도 전치사인가요? 책상 이것도 전치사인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치사의 종류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나는 거 적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절대 전치사는 혼자서 못 써요. 혼자서 못 쓰는 단어들 또 뭐가 있을까? 어... 뭐...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갑자기 쓰려니까 기억이 안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치사의 종류는 되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아 얘는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구나 명사가 있겠구나 까지가 딱 세팅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 자 그러면 이 전치사의 특징은 선생님이 여기 위에 적었지만 다시 한번 적을게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온다 까 특징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온다라는 건 결국에 전치사랑 명사는 따로 분리해서 본다는 거야? 아니면 뒤에 오는 명사랑 앞에 있는 전치사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치? 같이 묶어서 보라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진 이 덩어리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구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구가 보이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주인공이 누구니까? 전치사구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전치사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즉 다시 정리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구라고 부른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치사구를 묶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부사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서 형용사랑 부사를 먼저 정리를 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겠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면 두 가지 역할이 뭐가 있었지? 명사수식과 보호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형용사로 전치사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뒤에서 수식 자, 귀여운 고양이 귀여운이라는 형용사가 고양이라는 애를 앞에서 꾸며줬죠. 잘생긴 세진이 잘생긴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세진이를 앞에서 꾸며줬죠. 원래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반드시 어디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구로 쓰이게 되면 하는 역할이 아까 부사가 하는 역할은 원래 총 네 가지였어. 근데 전치사구가 부사구로 쓰이게 되면 첫 번째 동사를 꾸며주고요. 동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면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문장 전체 수식 단, 문장 전체를 꾸며주려면 전치사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문장 맨 앞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문장 맨 앞에서 오케이?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과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지 종류는 뭐가 있었는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안 가면 강의를 다시 돌려가지고 뒤로 좀 돌아가서 다시 들어도 돼. 반드시 이거는 이해를 하고 숙제를 하고 학원에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접속사로 갑니다. 접속사는 정리할 게 많지 않아요. 접속사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등위 접속사 두 번째 종속 접속사 이 용어들은 익숙치 않더라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종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접속사로 외우는 것보다 구분해가지고 외우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등위 접속사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엔드 벗 올 이렇게 세 가지의 등위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역할은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누구다? 등위 접속사다 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진짜 엔드 벗 올은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예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 써놨던 종속 접속사입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생소해.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종속 접속사 아까 전치사의 종류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종속 접속사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종속 접속사라고 한단다. 라고 예시를 좀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위주로 자 비커즈 비커즈 뭐 뭐 하기 때문에 또 얼도우 비록 무엇 무엇일지라도 됐어? 그 다음에 뭐 if 또는 weather 또 뭐가 있을까? 음 비커즈 올도우 if 뭐 even if 그리고 뭐 that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속 접속사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 종류들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셔야죠. 왜냐하면 종속 접속사 바로 뒤에는 반드시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와야 합니다. 뭐라고요? 종속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따라와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절이라고 정리를 해놨죠? 이 절이 뭐냐? 이거예요.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까지를 하나로 묶은 덩어리를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학교에서 명사절 부사절 뭐 관계사절 이라고 설명하는 용어들을 분명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거기서 말하는 절이 전부 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애들이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 선생님 얘들아 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주어랑 동사가 있으면 절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주어랑 동사만 있는 절은 주절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한데 묶인 종속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수정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절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는 거? 종속 접속사까지 있는 거. 오케이? 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좀만 힘냅시다. 접속사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에서 이 대자는요. 대자는 대신 아이고 대명사의 대자는 대신하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름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보면 되겠지. 대명사란 뭘까?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 오케이?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 선생님 그럼 이거를 왜 써야 됩니까? 영어는요. 반복되는 걸 싫어하고요. 똑같은 말 계속 주구정창 쓰는 거 싫어하고요. 문장이 길어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그거는 꼭 아는 분들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꼭 알려주길 바라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다? 대명사다. 됐어? 그러면 이 대명사는 종류가 자 이 표를 선생님이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 표를 잘 보고 분명히 아는 친구들은 미리 적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적어져 있고 제일 위에는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단수일 때 주격부터 소유대명사까지 이렇게 종류를 다 적어놨죠. 이 표 볼 줄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인칭부터 1인칭 단수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단수라고 하면 한 개 또는 뭐 한 명을 가리키는 걸 우리는 단수라고 하고요. 복수는 두 개 이상을 우리는 복수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인칭은 뭘 보고 1인칭이라고 하냐 나를 가리키는 걸 1인칭이라고 해요. 2인칭은 너를 가리키는 걸 2인칭이라고 하고요.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애들 제외한 애 를 우리는 3인칭이라고 합니다. 까지는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나를 가리키면서 나 한 명만 가리키는 애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슨 단어를 쓰죠? 아이를 쓰죠. 그걸 우리는 무슨 격? 주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주격에는 주격은 무슨 자리에 들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를 주격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치. 미로 바뀌어야 되죠. 됐어. 소유격이야. 소유격이야. 얘들아 소유격은요.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죠? 무엇 무엇 의 라고 해석을 하죠. 어 이거 내가 어디서 설명했었죠? 무엇 무엇 의 라고 해석이 되면 어떤 품사로 보자? 그치. 형용사로 보자라고 선생님이 형용사 파트에서 정리를 해줬을 거야.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짱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소유격은 무엇 무엇 의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소유격 대명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하는 역할은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의 역할이니까 누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어요? 그치.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소유격의 형태는 마 이가 됩니다. 소유대명사는요. 해석을 무엇 무엇 의 것 이라고 해석을 해요. 무엇 무엇 의 것. 이건 역시도 제일 앞에서 설명했던 명사 부분에 선생님이 적어놨을 거야. 무엇 무엇 하는 것 무엇 무엇 하는지 역시도 명사로 취급한다라고 적어져 있을 거거든요. 무엇 무엇 하는 것 무엇의 것 나왔죠? 이건 역시도 딱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품사인 거죠? 명사인 거죠. 그러면 아이의 소유대명사 형태는 어떤 모양? 마 인 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유 했고요. 유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도 유. 유 를 소유격 너 의 라고 바꿀 때는 유얼. 유얼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는 유얼 즈가 되겠네요. 3인칭 나와 너를 뺀 나머지 개들. 오케이? 지금 우리 방에 이 방에 너랑 나 둘밖에 없는데 저기 다른 방에 있는 친구 하나를 우리가 가리킬 때 뭐라고 불러? 개. 쟤. 이러잖아. 근데 걔가 남자애야. 그럼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부르죠? 그치 그놈. 그놈 또는 그. 그래서 그가 바로 히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히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힘. 소유격일 때는 히즈. 소유대명사일 때도 히즈. 만약에 다른 방에 있는 애가 여자애였다면 우리는 쉬를 주어 자리에 넣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는 헐로 놓고요. 소유격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헐. 소유대명사는 헐즈까지. 마지막 그것. 잇. 그리고 목적격일 때도 잇. 소유격일 때는 잇츠. 근데 얘는 소유대명사 그것의 것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만 기억을 해두십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복수 형태를 다시 할게요. 1인칭 복수. 내가 포함된 두 명 이상을 뭐라고 불러요? 그치. 우리라고 불러.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는 뭐지? 위. 목적격일 땐 us. 소유격일 땐. 그치. our.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일 땐. our. 즈가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포함해. 나는 포함 안 돼도 돼. 근데 너를 포함한 두 명 이상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그치. 너희들. 그러면 그 너희들. 니들을 영어로 똑같아. 단수 형태랑 똑같아요. you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적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you고요. 소유격도 똑같이 you are. 소유대명사는 you are. 즉까지. 해서 단수 형태랑 복수 형태가 2인칭 같은 경우는 똑같다. 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너랑 나를 빼고 나머지 개들을 한 대 묶어서 우리가 부르는 말은 그들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그들은 대의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목적격 자리에 들어가면 them. 됐어? 그래서 소유격 자리에 들어갈 땐 they are. 소유대명사일 땐 they are. 즉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우리가 명사부터 해서 감탄사를 뺀 나머지 7가지 품사에 대한 정리를 다 끝냈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는 내용도 겹칠 거고요. 혹시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 오늘 당장 외워가지고 숙취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어? 이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이 몇 학년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은 빨리 익히면 빨리 익힐수록 좋고요. 최대한 어려운 설명들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선생님의 어떤 목표와 공감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수업 전까지 꼭 정확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